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공부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모의고사 성적이 3등급 또는 4등급에서 정체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죠. 3, 4등급에서 성적이 정체되어 있는 친구들의 특징과 그 다음에 3, 4등급에서 2등급 또는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모의고사 3등급, 4등급 모의고사 3등급 또는 4등급 나오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3, 4등급 나오는 아이들이 듣기를 꼭 틀려요. 한두 개 또는 세네 개 이렇게 꼭 틀립니다. 여러분 이 듣기를 틀리고는 절대 2등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듣기를 강조하냐면 여러분 듣기는 고등학교 3학년 어휘실력이나 어떠한 독해실력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단어와 어휘실력과 그 다음에 해석능력 정도만 있으면 누구든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도 다 맞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등 독해, 즉 독해 문제를 하나 더 맞추려고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10이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듣기 문제 하나를 맞추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은 1이기 때문이에요. 즉 10분의 1 정도만 있으면 우리는 듣기, 10분의 1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 우리는 듣기를 다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듣기를 먼저 다 맞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찌나? 듣기를 틀리고는 절대 2등급에 안착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은 3, 4등급 나오는 학생들은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전부 다 뭐요? 감으로 합니다. 감으로. 100% 장담합니다. 3, 4등급 애들은요.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석을 하지 못해요. 전부 다 뭘로 해요? 감으로 해요. 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2등급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등급, 4등급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운이 좋으면 3등급, 운이 나쁘면 4등급, 좀 더 잘 찍으면 3등급, 그렇지 못하면 4등급. 이러한 친구들이 2등급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해석을 도와주는 게 바로 뭐다고? 구문독회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의 구조, 지금 4문제 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냐면, 이 주어, 동사 사이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 주어, 동사 사이에 이렇게 관계대명사, 문장을 약간 꼽은 거예요. 이것은요. PT봉선생 기초구문독회나 또는 기본구문독회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초구문독회 누가 공부해요? 초등학생이 공부하잖아요. 기본구문독회 누가 공부해요? 중등들이, 중학생들이 공부하잖아요. 어려운 구문이 아니라니까요. 문장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삽입구 하나 이렇게 들어간 문장이에요. 어쨌든 이런 문장을 내 성적이 3등급에서 4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이거 해석 정확히 못합니다. 만약에 제 말이 거짓말인지, 그 다음에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이 화면을 딱 멈춰 세우고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참고로 여러분, 단어 모를 거봐야겠다. 다 적어놨어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석한다, 못한다? 못한다. 100% 장담합니다. 왜 제가 100% 장담할까요? 제가 학원을 약 20년 넘게 하면서 애들이 오면 내가, 너 몇 등급이야? 저는 3등급이야. 어, 그럼 너 해석 정확히 못해. 라고 물어본 다음에 이거 내가 해석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 장담하는 거예요. 애들, 학생들이 이거 3등급 나오는 애들, 해석해보래?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엊그제 며칠 전에 제가 올린 동영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모의고사 3, 4등급 나왔는데 내신 성적은 1등급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만점 맞았다고 제가 올린 있는데 우리 그 학생이 이거 해석 못해요. 지금은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이거 해석한다, 못한다? 못했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틈틈이 여러분의 하루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지 이거 잊어먹지 말라고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해석이 정확히 될 때, 여러분. 다음과 같은 문장의 구조가 깔끔하게 될 때 여러분들 실력이 3등급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어때요? 이 3, 4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건방을 떠죠, 건방을 떠요. 이런 거 연습하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연습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성적은 평생 3등급, 4등급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100% 당담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3, 4등급 나오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단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단어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단어를 예를 들어서 문장에 notice가 적어져 있어요. 근데 notify로 해석을 해요. 단어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 비슷한 단어를 헷갈려가지고 자기는 맞았다고 착각을 하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이 되려면 여러분은 어때야 된다? 단어를 먼저 많은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고등학교 고2, 고3인데 1, 2등급으로 올라갈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한 친구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구문독회를 통해서 여러분 해석을 정확하게 연습하는 방법을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단어를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어원 책 있죠? 어원이 들어가 있는 책 하나와 그다음에 수능 기출 문제에 나오는 단어 정리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 단어 이 두 권 정도는 몇 권? 이 두 권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3, 4등급을 넘어서 뭐요? 1, 2등급으로 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뭐요? 절대 3등급에서 더 이상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요. 첫 번째요. 어찌다? 듣기를 틀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혹시 내가 듣기를 틀린다. 그럼 어찌다? 듣기 공부부터 먼저 해야 된다. 두 번째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어찌다? 여러분 3, 4등급은 해석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100% 장담합니다. 99% 아니요.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 감으로 해석하지 마. 감은 어찌다고? 여러분 감식초 담을 때랑 쓰고 제발 어찌다고? 구문독회를 통해서 여러분 문법한다고 해석이 늘어? 절대 안 됩니다. 문법은 문법. 정답을 찾기 위한 공부 방법이라고 제가 누누히 얘기했죠. 고등학교 2, 3학년들이 언제 문법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갖고 언제 해석이 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구문독회에 한 달이면 여러분 구문독회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구문독회를 통해서 어찌다? 정확한 해석 방법을 알고 해석을 하시기. 그 다음 여러분이 3, 4등급 나오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단어도 많이 해오고 해석도 잘하는데 난 아직도 3, 4등급이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풀이를 여러분의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수능이 45문제정이잖아요. 그 중에서 듣기가 17문제야. 그러면 28문제야. 28문제 중에서 여러분 약 10문제 정도는 중학교 3학년 실력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도 맞아라. 라고 여러분 내는 문제가 약 10문제야. 이 문제를 여러분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한 5문제 정도가 고등학교 1학년 수준 정도만 된 아이들도 맞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뭐예요? 한 4, 5문제가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내가 내 성적이 여러분 3등급 정도는 4등급 정도 나오면 올바른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니까. 즉 어떤 문제풀이 방법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일반적으로 1, 2등급 학생들 즉 1등급 학생들이 항상 자주 틀리는 게 어벌티라. 여러분 빈칸 문제 잘 들어요. 빈칸 문제. 이 3, 4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은 여러분 2등급이 가기 위해서는 이 빈칸 문제를 풀 생각을 아예 하지마. 너희들이 맨날 노력을 해도 이 빈칸 문제 절대 못 풀어. 그러니까 이거 포기를 해. 그리고 하나만 더. 그 다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순서별이에요. 순서별 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6문제는 아예 풀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그 이 6문제를 풀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머지 쉬운 문제를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꼼꼼하게 어찌해야 된다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 3, 4등급 나오는 학생들의 공통주의에 문제를 다 풀려고 그래. 문제 다 풀면 맞아? 3, 4등급 나오는 학생들은 문제를 다 풀어도 못 맞는다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쉬운 문제의 시간을 더 배분해서 투자하고 나머지 6문제 정도는 차라리 뭘 해라? 한 번으로 찍어. 한 번으로. 한 번으로 찍어. 그러면 적어도 두 문제 이상은 맞는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3등급 이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려면 여러분이 노력 말고도 타고난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나는 대가리가 이렇게 멍청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그런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1등급을 맞으려면 타고난 센스가 있어야 돼. 1등급을 맞으려면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타고난 센스가 있어야 돼. 추리력,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2등급까지는 여러분 진짜 단어와 문장 해석 능력과 시간만 투자하는 즉 문제풀이 정도만 하면 누구든지 다 2등급을 맞을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1등급은 모르더라도 여러분 2등급 정도는 1등급은 우리가 포기를 하더라도 이 2등급 정도는 어찐다? 네 자신과의 싸움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단어 열심히 외우시고 그다음에 해석하는 방법 터득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어느 정도 하면 2등급 정도는 여러분이 누구든지 맞을 수 있다라고 100% 장담합니다. 어찐다고 올바르게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